은우랑 성격 진짜 다르다 은우는 엄마랑만 했는데 좀 달라요 은우랑 성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은우는 또 아빠 껌딱질해서 낯도 가렸거든요 왜 그래 왜 그래 은우 왜 그러지 은우는 센터에 자리잡고 선생님 앞에 딱 센터상인가 낯가림이 1도 없네요 댄스 예능감까지 문센센터 나연아 아빠 그냥 앉아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나가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정우 어깨 엄마가 어깨 어깨 군중 속의 고독이네요 아빠가 할게 없네 커피 한잔하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잘하네 잘하네 아우 잘했어 선생님한테 몰입이에요 몰입